백혜란 의원님이 곧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면, 참파합니다. 앉아주세요. 알지 못하면 저희가 계세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언론 보이시는 겁니까? 앉아주세요. 어제도 공개가 되었어요. 백혜란 의원님 번끄러워. 이런 태도가 폭포입니다. 뭐라고? 언론분들은요. 지금 스케치가 끝난 상황이니까요. 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가 막소서. 백혜란 의원의 양심이 있어야지. 어제 그렇게 목표를 내놓고. 공수처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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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공수처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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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것저것을 듣고. 우리가 이해가 수 있어. 정부는 다행히 가수 있어. 왜 부를지. 왜 부를지. 뭘 봐봐. 최종의 정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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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보사 지금 당장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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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영광으로!